원래는 초대가수가 나오면 두 곡 이상 불러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 초대가수가 거의 한 30몇 명 되십니다. 그래서 한국식 모시고 있으니까는 자 계속해서 이현씨 인생여이차 이분이 체력예술단 단장님도 하고 계셔요. 그러셨어요? 그럼 다음 한번 소개할까요? 다음은 한방에 가는 건가요? 한방아 네 한방아 한방에 간다고 해서 한방아 한방에 노래 한 번 들어보고 가세요. 한방아 선배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이현씨 폰 플랫폼 MI 갑시다. 감사합니다. 한방아 선배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한방아 선배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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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